구독자 좋아요 꾹꾹 그리고 알림 버튼 잊지 마시고요 출발 시현아 일로가 출발 우리 이제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저녁 먹으러 가요 케이크 먹고 싶다 케이크 할머니한테 사달라 그래 시현아 아빠가 사달라고 김천한테 사달라고 해 아빠가 아 김시현한테 사주라고 얘기하라고? 응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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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